중결선으로 가다가다 보니까 어쩌다보니 여기 와있어 어쩌다보니 3차선으로 가있는데 여기가 막 오해전만 되는 거야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오해전 전용인거임 아 어떡하지? 일단은 여기가 시노잉 teas 여기가 오해전 전용인거이라서 여기서 깜빡이 켜고 일단은 차가 없어서 주연 kilometers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막 나오더니 빠 lig 짠짠 아이씨 안되는데? 하면서 그냥 우회전해서 막 다 아니 이 시점이 나한테 어떻게 보였냐면은 어..뭐라 해야되지? 뒤에서 누가 이제 빵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에이씨 이러면서 핸들 쫙 굴리면서 막 갔는데 아 너무 멋있는거야 아니 완전 상여자같은거에요 어 간지폭폭 인줄 알았음 진짜로 아이 그냥 찬아 한바퀴 더 돌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도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아 언니 멋져 하는 눈빛으로 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상여자를 알고보니 겉바속촉 아니 왜 이렇게 웃기는지 하하하하 아이씨 안되는데 아이씨 안되는데 였냐고 아이씨 이 이까 이거 이거 그냥 어 한바퀴 더 돌지 뭐 이런거 아니었어?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 아니 이런 뜻이었냐고 아니 하하하하 괜찮아? 지구는 둥그니까 괜찮아? 가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유턴 한번 하고 하하하하 유턴 한번에 멋있겠어요 해석 유턴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ther 한거cill cups 이렇게 가고 왈도 편하는 once 우유 뱅 among 중국 중국 좋은 dens